안녕하세요. 완두사입니다. 오늘도 손도 좋은 목포 먹갈치, 중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눈이 정말 초롱초롱하고요. 하루가 다르게 먹갈치가 자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10마리 정도 들어갔고요. 4분의 1상자 오늘은 11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요즘같이 입맛 없을 때 딱입니다. 목포 먹갈치고요. 그 다음에 20미병원도 경매를 받았고요. 20미병원은 5마리에 9만3천원, 10마리에 17만5천원이고 30미병원은 5마리에 6만5천원, 10마리에 12만5천원입니다. 정말 병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좀 더 학대의 모습인데요. 정말 손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고 이렇게 경매할 때마다 한 번씩 까봅니다. 그래야 사이즈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. 항상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요. 항상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고맙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